제가 유경수 여사님을 좋아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대결을 드리겠습니다 타지마을에서 계신 김정숙 여사님 유경수 여사 유경수 여사님이죠 당연히 김정숙 여사는 현재 연구인이신데 아니에요 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키연 정숙 씨라는 별명을 가졌을 정도로 회발하고 생기 넘치는 모습 그리고 서민들과 만날 때 먼저 친문하게 다가가야 봉사 정말 잘 아시는데요?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거는 그렇게 안 봐서